안녕하세요. 매번 썰맘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용기를 내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누군들 어려운 일 한 번 겪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는 생각에 그냥 저 혼자 마음에 담아둔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얼마 전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정말 업이라는 게 있구나.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나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재산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재벌쯤 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빌딩만 다섯 채였고 아파트도 세 채나 있었으니 제법 부유한 편이었죠. 두 분이 자주 성가하신 건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누외를 키우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버셨고 부모님은 그렇게 물려받은 돈을 잘 활용해서 더 불리신 거죠. 덕분에 저는 무척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끝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다른 사람 회사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사회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돈도 벌고 일도 배우기 위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인가 일하고 서른이 되기 전에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히 비혼주의자도 아니었고 이왕 사는 삶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족을 꾸리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할 결혼이면 서른이 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요즘치고는 좀 빨리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첫째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어요. 저도 평생 월급만 바라보며 살 생각이 없었고 이왕 꿈을 꿀 거면 더 큰 꿈을 꾸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희의 결혼 생활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시댁이나 친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킨 건 한 장의 편지였어요. 요즘 세상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는 것도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우표도 없고 발신자도 없는 기괴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엔 너무나 꺼림직한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넌 네 남편을 믿어? 그때까지 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무척 좋았거든요. 남편은 이제껏 뭔가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딸란 그 말 한마디뿐이었고 무슨 증거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 사실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거슬렸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제 남편을 믿냐고 묻는 것도 이상했고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으니 캐볼 방법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뿐이었네요. 남편에게는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글 같았어요. 회사일이 좀 바쁘긴 했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집회사 집회사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나자 편지 때문에 생겼던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편지 때문에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우스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게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으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퀵이 왔다며 찾아가라고 해요. 나한테 올 퀵이 없는데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 가보면 그 편지였습니다.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헛소리가 써있나 싶은 생각에 그 자리에서 뜯어서 읽어봤는데 이번엔 난데없이 저를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그 남자는 내 남자야. 당장 헤어져.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저도 가슴이 철렁하면서 겁이 났어요. 제가 믿는 사람이 사실은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던가 하는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기간을 통해 저는 남편에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짜증이 났어요. 내용으로 봐선 분명 여자가 보낸 건데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협박뿐이었어요. 남편을 믿냐는 둥, 자기 남자니 헤어지라는 둥. 그냥 정신병자가 하는 헛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쯤이 흘렀어요. 그때쯤 되자 편지 생각은 완전히 잊은 상태였죠. 그런데 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자세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네 부모 돈 보고 결혼한 거야. 너보다 내가 더 먼저 그 남자를 만났다고. 당장 내 남자 돌려줘.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남편도 사람인데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도 있었겠죠. 그걸 따지고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만난 여자가 남편에게 집착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니 좀 소름 돋더라고요. 지금은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그칠 뿐이지만 거기서 더 심해지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편지에 담긴 협박도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야 나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 기억나?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첫사랑은 아닐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났다고 따지려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나 만나기 전에 만난 여자가 몇 명이야? 물론 당신이 첫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몇 명인지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정말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건데? 당신 무슨 일 있어? 이것 좀 봐. 나한테 온 편지야. 편지? 저는 제가 받았던 편지를 남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협박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러다가 무슨 일 저질릴 것 같아서 걱정돼. 나보다 먼저 만난 여자라는데 누군지 지피는 사람이 있어? 저는 남편에게 지피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누군지 정말 모르겠는데?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는 대학 때 헤어졌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설마 걔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 것 같진 않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이런 편지를 보낼 사람이 없는데 편지가 어디서 왔는진 모르고 회사에 퀵으로 와서 누가 보냈는지 몰라. 당신 정말 지피는 사람이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참 미안하네.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편지 보내는 거 말고 다른 일은 없었어? 아직까지는. 근데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지피는 사람이 없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찜찜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제가 다니는 회사로 직접 퀵을 보냈다는 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희 간에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찝찝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편지가 도착한 후로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편지가 생각나면 여전히 찝찝하긴 했지만 전처럼 두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착한 편지는 이전의 편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댄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증거야. 이래도 아직까지 그 남자를 믿어? 그 남자는 네 돈을 보고 결혼한 거라고. 사진 속 남편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여자와 얼굴을 맞댄 채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울컥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했고 사진까지 보낸 마당에 앞으로 무슨 짓을 더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남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뺄할 리도 없으니까요. 자기야, 이것 좀 봐봐. 그 여자가 이젠 사진까지 보냈어. 이래도 누군지 모르겠어? 제 물음에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얘가 이럴 줄은 몰랐네. 이제 기억이 나? 누군데? 대학 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네요. 헤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대충 5년쯤 됐지? 5년? 5년 전에 헤어진 여자가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고 안 되고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난번 편지도 내가 보여줬잖아. 이 여자 날 잘 아는 것 같다고.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들먹였잖아. 나도 몰라. 나 얘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어떻게 당신에 관해 아는지도 전혀 몰라. 정말이야? 정말 헤어진 후에 다시 안 만났어? 내가 당신 두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나? 그런 일 절대 없어. 남편은 오래전 헤어진 여자라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기 전이라면 저도 남편의 말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5년 전의 모습이라기엔 지금과 너무 비슷했고 옷차림도 예전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봤을 땐 속으로 긴가민가 했는데 남편이 딱 잡았다고 발빛 많은 모습을 보니 딱 알겠더군요.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설령 잠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제게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람을 붙이거나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친정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고 지난번 명절에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만나지 못해서 찾아간 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편지도 그렇고 남편의 태도 때문에 속이 좀 상해서 하소연이라도 할 마음으로 제가 찾아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몇 가지 선물을 사들고 모처럼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딸이랑 사위 온다고 온갖 음식을 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내 식구가 식탁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현관에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누구 올 사람 있어? 아니, 주말인데 오긴 누가 온다고 아마 잘못 찾아왔겠지 내가 나가보마 어머니는 올 사람이 없다며 인터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폰 화면을 본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엔 웬 젊은 여자가 서서 고래고래 소릴 지르고 있었어요. 문 열어, 문 열라고! 당장 이 문 안 열어?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저희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바로 사진 속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였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보니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어쩔 셈인가 싶어서 남편이 하는 양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현관을 열자마자 여자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집이 떠나가라 소릴 질렀습니다. 여자의 등장에 친정은 그야말로 쏙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부모님은 여자의 행패에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남편은 그런 여자를 말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편지 속 여자의 등장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왜 이래?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행패? 곧 봐, 내가 지금 행패 부리는 거야? 내 남자 내가 지키는 게 왜 행패야? 내 남자 뺏어놓고 모른 채 하는 저 여자가 행패 부리는 거지. 야, 너 입 안 다물어? 내가 왜 네 남자야? 우리 다 끝났잖아.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오빠, 진심이야?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와서 나랑 뒹굴어놓고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야, 좀 조용히 좀 해.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내가 뭐 거짓말했어? 오빠 저 여자한테는 출장이라고 해놓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여자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 말대로 남편이 그 전 주말에 출장이라고 집에 없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당신, 저 여자 말이 사실이야? 지난 주말에 저 여자네 집에 있었어? 여보, 지금 이 여자 말을 믿어? 딱 봐도 미친 여자잖아. 이런 여자 말을 왜 믿어? 상황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솔직히 더 들어볼 필요도 없었지만 대구할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또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친X이라고? 지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주저앉아 있는 저 여자가 미친X이지. 오빠, 나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소급장난 그만하고 얼른 이혼해! 야, 내가 왜 이혼을 해? 왜 이혼하긴? 내가 네 애 가졌으니까 나랑 살아야지. 뭐, 뭐라고? 왜,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이거 봐. 여자는 보란 듯 남편에게 사진 한 장을 집어던졌습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아이가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본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저와 부모님 또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봤지? 난 이 남자 애까지 가졌어. 내가 정실이라고! 여자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뭐라고 대꾸라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찌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셨죠. 그렇게 저의 첫 결혼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합의 이혼으로 해보려고 제게 사정했지만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전부 떨어진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두 짐승들에게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나고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마음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제가 모르던 사실이 너무나 많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은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상간녀 소송에서 여자는 자기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오히려 먼저 만나고 있었다며 증거를 제출한 덕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만나면서 동시에 저를 만났고 저희 부모님에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그 여자와의 인연이라도 끊을 것이지 저와 결혼한 후에도 저 모르게 수시로 상간녀의 집에 드나들었더라고요. 그러자 제게 남자를 빼앗겠다고 생각한 상간녀가 협박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인간 자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을 직접 겪고 나니 도무지 전처럼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단위돈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이 참 많이 걱정하셨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쉽사리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거의 1년쯤 갔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1년을 보내고 나니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건 일종의 옥이었습니다. 봐라, 니들이 그런 짓을 했지만 난 다시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해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또다시 1년쯤 흐른 후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요. 제가 다시 일어섰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저는 심리적으로나 유체적으로나 많이 쇄약해져 있었는데 그런 저를 남편은 굳건하게 붙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은 두 번째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온 집안 식구들의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전 아마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분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상견례 자리에 나와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평범한 공무원이셨는데 두 아들을 모두 의사로 키우셨어요. 남편은 정신과 의사였고 도련님은 외과였죠. 안 그래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결혼 이야기가 없다며 시부모님이 걱정하셨는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니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는 인사까지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의 결혼은 집안의 경사이니 저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한식당이었는데 시부모님은 어찌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약속 시간보다 거의 30분을 일찍 도착해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벌써 와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두 분은 아직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저희 부부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참한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도련님은 당연하고 시부모님 또한 그 사람에게 반할 대로 반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시부모님의 자랑을 듣고 있다 보니 약속 시간이 되었고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과 그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자리에 도착한 세 사람을 환영했지만 저는 방에 들어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 친정에 와서 전남편을 자기 남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깽판치던 그 여자가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며 찾아온 여자였거든요. 제가 그 여자를 알아본 것과 동시에 그 여자도 절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그날 일을 쳐놓고 저를 잊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여자는 혹시나 제가 자기 과거를 폭로할까 봐 두려워 제대로 말도 못 한 채 석상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여자의 꼬임에 넘어간 시부모님과 도련님은 그런 모습조차 조신하다며 여자를 칭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그딴식으로 파탄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의사 남자를 꼬셔 결혼하려는 짓거리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시에 겪었던 심리적 충격이 트라우마가 되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여자는 집안 파탄 내는 막이라고 이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러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 상태를 눈치챈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주었죠.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소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할 말을 잊을 만큼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오히려 용기가 나더군요. 이건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해결할 기회가 왔다는 걸 어렵사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은 내가 해결해 볼게.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편은 제 걱정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겠어? 그냥 내가 났어도 돼. 아니야. 나도 언제까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 순 없어. 이번에 끝내야 돼. 남편은 끝까지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단호한 채 대답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라는 말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상간녀가 밖으로 나왔죠. 여기서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형님. 형님? 누가 당신 형님이야? 결혼하면 동사지간 될 텐데 형님이죠. 당신 정말 뻔뻔하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죠. 저 그 남자랑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때 일이랑 엮인 건 없다고요. 애는 임신했었다며. 에헤이, 그땐 그냥 질러본 거죠. 제가 그런 남자애를 왜 가져요? 뭐? 임신이 아니었어? 그럼 그때 그 초음파 사진은 뭐였어? 요즘 세상에 사진 한 장 구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하여튼 전 깨끗하니까 형님도 그때 일은 잊어주세요. 차라리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들으니 이딴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제 자신이 오히려 우스워지더군요. 트라우마고 뭐고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쳐박지 않으면 평생의 한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도 생각했지만 당신 정말 쓰레기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뭐 질러본 거라고? 협박 편지 보내는 걸로도 부족해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지랄을 해놓고 뭐? 질러본 거라고? 어머 형님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말씀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댈 사람한테 쓰레기라뇨. 쓰레기지. 몸뚱아리 함부로 놀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돌려가며 만나는 게 쓰레기가 아닌 뭔데? 뭐라고?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잠시 조신한 척했던 여자는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상단의 자리라는 것도 잊었는지 대뜸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이었다면 저는 또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도 같이 그년의 머리채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가 식당 돌바닥에 내팽겨쳐버렸죠. 야! 네가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감히 우리 도련님을 넘봐? 내가 아주 온 세상에 니년 정체 다 까발려줄 거야! 뭐? 인연이 진짜 미쳤나?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넌 그냥 입 탁 치고 있어! 우리 도련님 결혼인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너 같은 미친XX이 과거 속이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눈 뜨고 있는 한 니년은 우리 집안에 발들일 꿈도 꾸지 마! 저는 바닥에 널부러진 여자에게 표독스러운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 여자를 비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받았던 고통을 쏟아내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손발도 떨리고 입도 쉬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자 몇 년간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 밖에서 저와 그 여자가 소란을 일으키자 당연히 안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나아보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셨죠.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제 심리상담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제 과거에 대해선 다들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여자가 있냐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셨고요. 이 여자가 그때 그 여자예요. 유부남인 것 뻔히 알면서도 제 전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그 상간녀라고요. 그때 임신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대요. 두 분 이 결혼 허락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니에요. 이 여자말 믿지 마세요. 하늘에 맹세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자. 모두의 앞에서 정체를 폭로했는데도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전남편도 그렇고 쓰레기들은 하나같이 자기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순순히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 그 여자가 친정에서 깽판치던 날 저희 어머니는 황망한 가운데에서도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전부 다 녹화하셨더라고요. 덕분에 이혼 소송도 아무런 걱정 없이 제 생각대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아직도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혼 소송으로도 갚아주지 못한 제 억울함과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속 깊은 상처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내려놓을 때였어요. 이윽고 제 핸드폰에서 당시에 상황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에는 넓은 친정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는 정신나간 그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봤지? 난 이 남자 애까지 가졌어. 내가 정실이라고! 여자의 정세를 확인하게 된 시부모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를 이혼하게 만든 여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를 세탁하고 도련님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도련님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시댁 식구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여자의 아버지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애써 부여잡으며 묻더군요. 이게 다 뭐냐? 너, 이게 사실이냐? 정말 저게 너야?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저게 정말 너냐고 묻잖아! 똑바로 말 안 해! 아빠, 저거 다 옛날 일이야! 그리고 나 임신 같은 거 안 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수 있어! 입 닥지지 못해! 딸 하나 있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더니 이 첫 딴 짓이나 하고 돌아다녀! 너 이리 와!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아빠! 여자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주저앉아 싹싹 삐는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식가위를 집어들고는 그대로 여자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다 내 잘못이다! 너 이렇게 삐뚤어지게 키운 것도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잘못없다고 팔뺨하는 것도 이 전부 다 예비잘못이야! 아빠! 나 머리 어떻게 해! 입 닥쳐 이거사! 지금 머리가 문제야? 내가 너 사람 만들지 못하면 죽어도 눈 못 감는다! 당장 따라 나와! 여자의 아버지는 저희 식구에게 침통한 얼굴로 고개 숙여 사과하더니 뭉텅뭉텅 머리가 잘린 여자를 잡아 끌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식구는 할 말이 없어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부모님은 당시의 충격으로 한동안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인 남편의 도움도 있었고 결혼식까지 가기 전에 끝난 것도 있어서 곧 극복하셨어요. 놀라운 건 의외로 도련님이 생각보다 빨리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한 번 실수했지만 두 번은 안 하겠다며 이젠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자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길 가다가 개똥 밟은 정도로 보였죠. 그 여자 때문에 상처받는 건 저 혼자로도 충분하니 그건 정말 다행이었네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를 끌고 사라진 부모님은 여자를 삭발시켜 절에 쳐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딴 식으로 살 거면 죽은 셈 칠 테니 제대로 정신 차리라는 뜻이라는데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 여자가 절간해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게 남에게 해코지 않은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그만한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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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